야 예상척중 썩님 근데 GG도 칠 줄 몰라요? 약간 벽 느끼신 것 같아서 형님 어제 몇판 쥐셨어요? 엊그제는요? 야 전적 몇패야? 173.70패? 야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진다는 얘기인데 저 정도면 한번 이상해 야 가스도 패주고 야 근데 가스가 왜이렇게 멀어 아 뭐야 이거 봤어 왜이렇게 멀어 자 볼게요 여기 메스집이 왔다 방금 봤어 뭔가 뭔가 봤어요 사업도 돌려주면서 야 화미 야 이거 페이크 주는거 봐라 야 머리 쓰는거 봐봐 이거 일꾼 여기서 꺾으면 내가 7시인줄 알고 7시로 갈거 같지 아니야 여기 있어 어? 센스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본방첨인데 유튜브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번거롭네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싶네요 자 그러면 이걸 또 페이크 준 11시일거야 그럼 니가 5시야? 아 7시야? 내가 필요한가? 내가 필요한가? 아 나 진짜 게임 잠깐 갔네잉 어? 아 나 진짜 내가 필요한가? 내가 필요한가? 아 이거 몇서치야? 아 나 진짜 병차를 뭐 이런식으로 가 아 저 보고싶다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거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 이 벙커를 뚫을 수 있을만한 용기 저에게 용기가 있어요 들어가 들어가 아 큰일났네? 아 큰일났네 진짜 아 큰일났네 진짜 톡 톡 이거라도 잡자 톡 톡 아 아파 닪 Exchange alto SHAhh 아 큰일 났는데요 긴장감 최고조상태 그렇지 하면 좋을 거 이거를 일단 리버로 약간 분위기 반전을 깨야 돼요 할 수 있다 야 이런 이런 올드맵이라니 올드맵을 푸는 것은 손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맵에는 아 아니 여기 팩토리가 왜 있어 아니 여기 팩토리가 왜 있어 내가 돌아왔다 아 아 아 이거 근데 내가 이득이야 죽어 아 아 아 아 깜짝 놀랐구만 아 아 가볼까 역습 가볼까 역습 가볼까 너도 망을 준비 됐나 아 응 바로 여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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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언제 왔대? 아니 무슨 홍길동이야! 자 일꾼도 옮기세요 멀찌나 체크 막아버리자 준비하시고 야 근데 진짜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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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 슬슬 견제 들어갑니다 상대방한테 괴로운 견제 통합 되있어? 3 2 1 아이고 이 맵은 잘 모르나봐요 한방 더 개수론이 담기 스톱 잘 좀 나가겠는데 이제 또 있다 이건 또 재활용 다시 간다 자 로봇틱스 더 지어줄게요 이거 무조건 그냥 견제만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가스 만수르기 때문에 가스 많아요 받아라라라라라 아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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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받았는데? 아 열 받았어 지금? 아 열 받았어 지금? 아 아 아 아 스톱 막 사롱 아 시대 슬슬 휴대 스퓨 아 스퓨 아 뭐 나 어우 야쿠드로 물렸다 이거 바로까지는 일단 문제는 없어요 게임상에 문제는 없는데 업그레이드도 안되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팍! 앗! 앗! 팍! 팍! 어우 내 게이트웨이 응 여기 살림살이 또 있어 빨리 눈에 줬으면 좋겠다 총 대기중 어딜가 억젤도 아무것도 질러 태워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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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별거 없네 가자 그러면 스톱만 봤다 어? 내가 없어요 여기 숨어있자 여기 숨어있고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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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아 아 아 아 아 형 게임하면서 농락 당해본 적 있어요? 장판에 당했잖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어? 내가 따져야 하는데 왜? 왜? 왜지? 절차 와봐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부정 소리나 들어야 돼? 진짜 오네 뭘 잡을껀데 여긴 입구 두 마리로 막아주고 이 오저글링으로는 얼라렴? 돌왔나 가라 혼난다 갈 데가 없네 어때? 곱 먹었지 지금? 임원클라스의 곱 먹었지? 장마라 장마라 어? 어? 헛! 쑥! 핫 헛 헛 헛 잡아둬 헛 헛 헛 헛 헛 헛 이건 원래 잡혀도 이득이에요 오버를 잡았어야지 오버를 에이 도망가라 오 이거 살리겠다 살려봐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무턱대고 온다고 음 맞나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혀 당황한 기색이 1도 없었죠? 귀여워 그냥 형님 재롱전치 보는 것 같습니다 귀엽구만유 이 레이스의 동선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스 여기 오기만 해봐라 약간 빈템을 노려준다는 마인드 빈템을 노려준다 아 여기 오기만 해봐 빈템 전문입니다 자 스커디로 가보자 한번 여기가 한우물만 우지게 팠나봐 오 할 생각을 안하네 설마 안 맞아먹은거 아니겠지? 잘 모아주세요 자 미끼를 물어야 됩니다 언제나 미끼를 기다리고 있는 미끼를 물어야 되는데 멀티체크 와 안모네 진짜 절대 안오네 오래오래 이거 봤으면 급해집니다 이거 봤어요 확인했어요 이러면 무조건 100%야 나랑 4개로 좋아 무조건 인간의 심리상 올 수 밖에 없어 이거는 와라 와라 받아들일 집이 되있으니까 와라 인간의 심리상 오유 좋다 드럽게 하네 아는건 나야 좋은거에요 광어로 좀 움직이려고 이 형님 보수 아직도 부종 같아? 뭐가 진짜일까? 슬슬 올라갑니다 숨통을 조여갈거에요 무탈 출동 무탈 출동 죽어 압살 아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그림이 나면 안되는데 좀 운영 좀 해봐 좀 버텨보란 말이야 버텨보란 말이야 뭐란 말이야 여기 오브로도 뭐 있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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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요맨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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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지시면 되겠습니까 형님 됐어요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어우 근데 야 무슨 흔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공부하겠어 이게 약간 진짜 고인물을 넘어선 썩은 물 느낌 이러면 조금 한 번 벽을 돌려줘야 되더라 벽을 벽 벽 건설 의성성 게임 많이 좀 비울었거든요 자 간다 1번 2번 3번 4번 2번 자 슈꼬리나라 갑니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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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3 1,2,3 1,2 이번엔 뭘 높이 해줄까 뭐 재미난거 있나 형 오늘 설마 이길때까지 하는거 아니지? 이길때까지 할거 같은데 이거 해볼래? 빡쳐서 스타 끄면 안된다 아 근데 이거 어쨌든 좀 이형의 이형의 스타에 대한 열정을 봤을때는 그만패야될거 같은데 이거 아니다 형 형 스타 접을거 같아서 그냥 이번판까지만 때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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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레이시 왜 이렇게 좋아해 들어갔다 뭐하는지 한번 볼게요 음 반짝반짝 레이스 가고 있고 이제 투스타 확인요 아 거참 레이스 좋아하네 수미 막혀 메이레이자 타타타타타 업그레이드 되있구요 탕 타타타타타타 지금 숨쉬기 버겁습니다 상대에 호흡곤란 오고 있어요 어디 갈데가 없어 총 한마리 또 잡았고 괜찮아 야 투스타를 이렇게 또 피해 못 주는 적은 또 처음일걸 내가 어 여태까지 스타하면서 투스타에 몇 탈을 당한지 알아? 자 미션 드립니다 옳취 옳취 합격 이것도 잡을 수 있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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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업 페이스 유지하세요 피드백 드립니다 이건 뭐 거의 공감내기 과외하기 느낌이구요 네 거의 과외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답답한건 처음이겠지 진짜로 하하 미탈 나왔어요 여기서 레이스 비치기 할거에요 팡 이게 또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이 애교 뭐야 이게 필살기였나보네 이 맵에서 필살기도 그냥 가볍게 막아줬어요 하하하하 me타 나갔다 이거 이거 지금 망연자실 지금 원래 지지타임이 지났거든요 망연자실 하하하하하하 마우스 야 이거 키노대 속 됐는데 하하하하 하하 이거 뺏어 뺏는데 이거 아 근데 잘해 잘하긴 잘하는데 아 조정이 안되지 이건 안져주지 혹시 키보드 부러지셨어요? 약간 엘리시키라는 것 같은데? 아 와 근성보소 와 어 증민이 형님 안녕하세요 근데 형 지금 페이스보면 욕쟁이 같은데 그냥 진짜 지금 페이스보드 보면 거의 욕쟁이에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돼 진짜 앞마당에 가스가 없는 맵이거든요 개 싹 차란 맵 같은데 뭐지 볼게요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해야 돼 이거는 저거한테 살짝 분리하니까 서치를 가보자 멀티를 앞마당을 안먹고 다른데다 먹을거에요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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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어라 제발 나이스 여기다 먹어버리기 여기다 먹어버리기 근데 또 이제 연기를 또 해줘야 돼요 앞마당이 없으면은 트럼더가 또 멀티에 있는걸 또 의식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깐 앞마당도 먹어버리기 야 메비보이 오 봤다 자 여기다 한마리 가 요겨가러 갑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우원의 압박 자 어 자 윗구는 못 알게 윗구도 막아버리기 자 쌍쌍박대 할거에요 톡 톡 톡 톡 톡 맞짱 뜨던가 맞짱 뜨던가 맞짱 뜨던가 맞짱 뜨던가 톡 톡 톡 톡 나이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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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컷 완벽했고 완벽 그 자체 어 열 받았다 열 받았어 지금 열 받았어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안 돼 안 보여 안 보여 아아 화가 많이 났었네 그래도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여기다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언제나 어? 급하지 여기 선쿵도 완성되고 급하지 나이트샷 어때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다 차단시켜줄게 치즈러쉬를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후에 메딕이나 파이어벨도 굉장히 눈이다라는 사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놀랬나 이거 가지고 강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수비 하나만으로 스타판에서 이름 날린 사람이야 수비의 이몽규 몰라? 저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멀티도 먹어주고 있고 와봐 한번 멀티 하나 더 먹어주세요 얘를 저글링 오린이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고장 이렇게 앞마다 먹어주세요 헛 야 근데 이번 판은 그래도 좀 불리하긴 하다 오버가 아까 잡혔으면 안 됐는데 들어간다 여기서 들어가주려는 움직임 이게 뭐야 뭘로 막아놨어? 아 파이어배스로 막았네 막자 싸움코 지워주세요 오오 온다 온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야 이번 판 최대 위기 이번 판 뭐 약간 필싼게 쓴 느낌인데 제발 들어와줘라 위기 위기 와 안와버리네 와 이걸 아나 이걸 참아? 자 세 마리 짱짜리 갑니다 아 호 호 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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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우 빨리 오우 아니 오우 다시 커 길 어 레이 1 이 소 Who 안 남자협과 어디 참 일 tendon 99 요거? 요거 노리고 있는데 암마 눈물 얼른 저거 봐이 그래서 보셨소 메카 어? 뭐야 이거 아 뭐해 이 두론 아 아 아 아 아 야 형 또 멋있는데 아 이게 썬큰 때문에 두론이 못나갔어요 아 이게 썬큰 때문에 두론이 못나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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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다 복부했습니다. 다 복부했어요. 해처리 늘려줘. 형 개설 잡힐 준비됐어? 밑장 빠진 준비됐냐고. 간다. 원가스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태란. 뭘로 요리해줄까? 뭐 또 남았나? 열 받아서 마린 러쉬 오죠? 근데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됐잖아. 업그레이드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야 근데 의심할만한데 의심을 안하네 왔다리 갔다리 그냥 짜증납니다 여기 그냥 시야만 왔다갔다 걸어도 지금 안그래도 열받는데 이거 뚝한 열립니다 이거 여기도 멀티 먹어주고 옛날 저그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옛날 저그 스타일 바이오닉 상대로 히드라를 좀 많이 갔다라고 들었습니다 선조들한테 개국도 잘라주시고 S2대2 걸겠죠 3 4 걸어봐 걸어봐 빨리 빨리 걸어봐 오우 되고 자 다시 합쳐 또 뒤에 투속 이것 좀 숨겨놔야 되겠다 안 보여줘야지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배슬 배슬 어디가세요 관수 잘 안하고 오우 컷 컷 계속 잘라줘버리기 오 근데 왜 이렇게 세 컷 위에 거 또 잘라버리기 잘라버리기 지금 미칠 것 같거든 지금 한시가 급하거든 안 밀면 질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거든 근데 나 천하태평 온다 배슬 어디갔어 배슬 배슬 배슬이 온다 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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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야 바이오닉 상도로 히든하다 이거는 그냥 사치의 끝이에요 사치의 끝 아 근데 누군데 야 게임을 이렇게 열가사를 다하는거야 자 형님 히드라 파워 한번 볼래? 레전더리 히드라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요 왜? 야 머리를 쓰는데? 럭크 히즈는 좀 무섭죠 뭐지 이네라 캐고 어 뭐야 이거 치키러가 오 깨지면 안돼요? 이건 쪼까 아파요 살짝? 여기가 돌아가야 럭크도 건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다 배럭을 지어버렸네 아 나 드랍쉽인줄 알았네 이거 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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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많아? 야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형 진정해 진정해 진정 시켜야 돼요 이거 근데 이게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이 형님한테 어쨌든 간에 약간 요런 또 찐득한 게임 또 처음 해볼 거거든 앞마당도 깨고 말이야 여기서 러이커 하나 벤테이지 주자고요 업그레이드 됐어 이제 간다 간다 러이커 바로 어택 빼줘 요거 야 빼줘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어이 잘했는데요 확실히 형 이 정도면 벽 아니야? 말을 하네 어 아 근데 멘탈 너무 불어트려 놓나? 어? 아니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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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